뛸 생각을 하네요, 그러니까 오히려 절대 예상 못 할 텐데요, 진짜 목걸이 위치는 네, 이게 오히려 이거는 근데 아까 그 연막의 위치상 의심은 해야 되거든요 그쵸, 그쵸, 그쵸 오, 얌피, 얌피, 얌피 하나 둘! 다 했어요, 목걸이 내네 아, 레이나 근데 레이나라서 이거 하나 더 잡히면은 자, 지원! 신헤드가 진짜 안전... 3대1, 3대1 팀업 백업이 다 와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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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! 에이스, 스크린! 아, 이거 센데도 이거 뭐지? 하는 순간 게임이 끝났어요 제일 어려운 라운드 아니었나요? 왜냐면 화력이 스크린 빼고는 한 명 빼고는 풀발리도 아니었고 들어가도 피해를 많이 봤고 레이나였지만 그래도 레이나의 위치가 걸린 상황이라 와, 진짜 온몸에 전율이 있는 스크린 점프의 에이스였습니다 신헤드는 질 수 있었는데 아, 이게 나다? 그 뒤에 킬레스는 지면 안 됐었고 지크는 깊은 마음 띄우다가 그냥 비무 행사했죠 뭐?